유럽연합 EU 회원국들에서 대기오염으로 해마다 약 40만 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유럽회계감사원 ECA는 현지시각 1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EU 회원국에서 약 40만 명이 PM2.5 이하 초미세먼지 때문에 조기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. ECA는 특히 불가리아, 체코, 라트비아,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의 공기질은 중국이나 인도보다도 나쁘다고 평가했습니다. 앞서 지난 5월 EU 집행위원회는 공기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독일, 영국, 프랑스, 이탈리아, 헝가리, 루마리아 등 6개 나라에 대해 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